7레벨 Mad 6레벨 하루종일 25만원 18에 5파짜리 야 지금 나 아까 9%였지 15파로 뽑아도 이득이야 Q. 아 멈추자 나이스! 스페스! 야! 45,000 달성! 오케이! 아 저도 궁금하네요! 야 얼마나 세졌을까? 지금 여러분들 스펙이 거의 클라스 따라잡았어요 약간 과장해서 클라스 따라잡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부주님께서 오늘 100% 만들어 주셨습니다 레벨업도 바로 같이 가볼게요 자 우리 레벨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면 236 가자! 와! 자 이렇게 레벨업을 또 하게 되었구요 우리 스탯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 현재 빡! 45,044! 와 미쳤다 진짜 성장 여러분 진짜 클라스보다 한 5000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 맞춤 부위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얼장, 눈장, 반지 두 짝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바지 이거 임시용이에요 임시용 임시용 바지 그 다음에 귀고리 그 다음에 포스! 아케인 포스까지 이 아케인 포스 때문에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시드링 쓰면 아 저 시드링 한번 써볼까? 시드링 따라 써보면 메용! 메이플 여신 축복 쓰면 5만! 여기서 갑니다 웨폰 퍼프링 3,2,1 빡! 72,000 야! 72,000 72,000 와... 순간적으로 이제 72,000이 어 72,000이 뒤를 첫 꽂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미쳤다 미쳤어 봉캐 잡았다 이거 어 시드링 쓰고 봉캐 잡았다 근데 봉캐 시드링 쓰면 92,000인데 봉캐 시드링 잘 안쓰거든 아 레벨업조 열심히 갑시다 이제 진짜 와 너무 기대되는데 이 페이지 이제 조디아구로 녹일 수 있나? 아 너무너무 설레발인가 너무 설레발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오르스 뿌리기 나이스였어요 와 미쳤다 오케이 나이스 형님 감사합니다 하드스불이 시나미 솔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가 딱 되었고요 12시대 길이 없어졌고 오케이 와 우리 짜피님이 또 팔라버프까지 받아서 야 수공 왜이래 수공 9천만 됐어 방금 방금 수공 9천만이야 엠버링크 때문이구나 엠버링크 어 깜짝아 와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전선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예린님도 감사합니다 데카 1당 2만미션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로다가 자 여기서 이제 조기앤레이 발동 쉬드림까지 가자 오케이 요게 급들이다 진짜로 클라스 보고 있나 이게 급들이야 이 새끼야 오케이 와 걔네 전투 여러분 잠깐만요 클라스보다 클라스 이길 것 같은데 마지막 이제 여기서 엠버링크 임부놓고 에티포 굿굿굿굿굿굿굿굿 먼저 쓰려고 있는데 어 잠깐만 오오오 에티포 나이스 나이스 엘 아 맞아버려 이거 야 뭐야 포그 와 양쪽 분쇄기 이런 미X놈들 왜그러냐 아 내 도움 내 미션 발동 가자 제발 제발 고마 perseverance 피 hing 저기 자 여러분들 방금 미션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하두수호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하 하두수호 재도전 가자 아 네 12시 12시 만약에 넘었으면 여러분들 데미안으로 빠꾸칠게요 와 안되네 아 데미안 가야겠다 오케이 우리 민호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킹같 잡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하드 데미안으로 다시 꺾어서 12시가 넘어가서 하드 수호가 안되네요 아 띠프네 여기로 가겠습니다 파밀런 찾았는데 왜 그랬냐고 무슨 소리야 파밀런 찾았었어?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놈새끼 근데 내가 볼 때 내려올 때 여러분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갈등 가자 그러치 그러치 좋아요 여러분들 어디겠어 어디겠어 여기로 와줘 여기로 와줘 여기로 와줘 에바니가 데미안이 이게 문제야 바인드가 날라갖고 오케이 다음 바인드 때부터 다시 갑니다 내려오면은 득욱만 놓고 야 이제 평절도 여러분 되게 잘 깎아요 지금 지금 수공 6400만 어 팔라버프 때문입니다 팔라버프 이제 빠지면 이거 없죠 예 팔라버프 빠지면 최종 데미지가 빠져가지고 데미안 데카 많으니까 수호 사다리 미션에서 5만원 빼고 2만원 넣어서 사실 아유 가시죠 하나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미션 조정해주시면 저야 또 감사드리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인드 주고요 쪼디아님 발동 구로지 요거지 요거지 여러분들 요게 바로 극들이지 순간들을 여러분 72,000으로 객 꽂아버립니다 나이스 치즈볼까지 길이 개좋았다 야 이거 무조건 깨겠는데 솔딜 아니 솔딜이 아니라 솔딜 무조건 깨겠는데 진짜 엄청난 상향이 아니여가지고 나 피해가 피해가 아 피해가라 피해가 좋은말 할 때 이걸 안 피해가네 피해가라 피해가라 그렇지 아우 말잘들어 자 이 텔레포트하고 보라 고치를 쓸 때 보라 모시기를 쓸 때가 제일 안정적인 사이클이라고 보겠죠 지금이다 오 오케이 조기야 발동 그렇지 요거지 여기서 이제 엠버링크 쓰고 엠버링크 못 썼네 드래곤만서까지 가자 반피가나요 여러분들 들링 너무 좋아요 들링 너무 좋아요 지금 들렴 와 베스트였다 완벽했다 완벽했다 와 데미지가 우겨넣는게 되게 힘든데 방금 진짜 좋았어 아 요거는 안닿는게 깝이다 오케이 가자 마기단 나홀씨 2만원 우리 바이올렛 형님 또 미션 와 그래도 아직 라스위 딜 좀 비싼거 같은데 데미안 해보니까 그 딜 조디아 바인드 넣고 했을테랑 비싼거 같은데 고고고고고고 와 10분만 피 너무 세준데 진짜 왜이렇게 세냐 신나마 어 돈을 넣으면 진짜 세지네 하하 17분 우리 최소콧 간별사 분들 가능합니까 이거 10불가 음 아니야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저희 30불이 오케이 쌉가는게 쌉불가 지금 여러분들 의견이 또 갈리고 있거든요 의견이 분분하고 있거든요 홈도왕 IL 건해둔 Derick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텔레포트하게끔 그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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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들어온 대행이다 와 버프가 지금 좀 빠졌어 지금 으 그렇지 15분에 여러분들 넘어 갑니다 2페이지로 затем 메이플 파이국수 하나 보호나 간다 마기단 내놔라 지금 지금 안대 벗어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닌가? 안대 벗은건 아닌가? 가자 가자고 이제 인분 한번 또 쏴 제껴주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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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자본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이 걸린 명운을 막을 수 없다 빨리 내려주고요 오케이 쪼디에 펄트 가자 좋아좋아 딜루스 없이 하나도 딜루스 없었다 이번에 좋았어 아 나머지 근데 한 10초 정도가 좀 아쉬웠다 자 위로 가면은 부리 또 때려주고 잠깐만 잠깐만 지금 버플이 필요할 거 없나 야 우뿌라도 우뿌라도 아 요건 안맞나 요건 안맞나 쏠샵 쏠샵 오케이 쏠샵 오케이 쏠쏠쏠샵 나이스 아 여러분들 브리핑 감사 브리핑 압도적 감사 진짜 됐다 된다 이거 자 조금 기다렸다가 3 2 1 6스텝 그 다음에 여기서 엠버링크 아 엠버링크 밑에 있었다 껴있었다 이거 지금 엘버링크 좀 안들어왔네 다인드가 없어서 여러분 설계 지금 잘해내야 돼요 왼쪽으로 텔레포트 하게끔 오케이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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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열렸다 열렸다 와 가자 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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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쪼디언의 발동 나이스 나이스 와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무조건 깬다 무조건 깬다 와 다행이다 이거 타스 한 100타정도 손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좋았어 그래도 좋았어 1조택 손해 1조택을 인정합니다 100타당 1조택 까스 아 뒤를 쭉쩌어 뒤를 쭉쩌어 오요요요요요요요 나 죽어 나 죽어 어떻게 살았냐 또 구사일생 찾았나 여기 잘 살아 어 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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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풀고 할게 여러분들 안전하게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아스라스한게 풀 수 있어 여유로 그렇지 여기서 빠악 쓰고 뒤로 빠집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옳시 가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하지데미안도 스위나미가 솔풀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미쳤다 진짜 마기단티면 사다리 총 보상 2배요 제발 나와라 진짜 제발 나와라 제발 죽이러 가줄게 이제 이거 인부만 써도 되겠는데 일단 발동은 하자 발동을 시켜줘 자 앟요 이거라도 받아라 자 용어나도 맞아 용어나도 맞아 그렇지 잘한다 점프 점프 아 내 부르네카 내 돈 아 내 돈 아 맞다 드랍템 자 나와라 나와라 자 밑으로 내려가고 빼주고 방심은 없다 가자 하드드미안 소울 성공 말기단 떴나요 말기단 떴나요 아 여러분 우리 구독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또 부탁드립니다 신나미 우리 데카 9로 킹소카 성공 우리 또 특대마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토쿠 마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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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트 헬름과 슈팅부 아 아쉽습니다 텔리안도 정복 완료 다음은 이제 윌솔프 워 예림님 예림님 뭐야 미성은 진짜 예림님 우리 민조님도 감사합니다 야 예림님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데미안으로 제가 강제로 바꿔가지고 야아 예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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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번 더 외쳐보세요 와 18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나이 많이 컸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요게 일반적인 4.5는 아니고요 놀국리턴 풀작이에요 놀국리턴 풀작 그래서 좀 이 좀 애세요 그리고 이제 피어리스 프렐률도 제발 매물만 나와라 매물만 아 이제 사다리 꼬마 하나님 사다리 오케이 자 오늘의 미션 여러분들 꽝 5천 천원 만원 5만원이었는데 5만원이 2만원으로 내려가고 남은데카당 사다리 조전했소 잠깐만 꼬마 하나님 그럼 남은데카니까 아홉번 아홉번인가요? 예 아홉번이야? 와 아홉번이라고? 미쳤다 여러분들 와 역대급이니 또 가자 이거 합산해주세요 합산 갑니다 자 1번 따라라라라라 따따따라라따 어 우와 만원 오케이 만원 나이스 자 첫번째 만원입니다 여러분들 만원 이번에는 4번 가겠습니다 4번이여 풍수지니가 좋아요 가자 안 돼 두번째 거는 꽝입니다 자 세번째 이번엔 5번 5차원 오 오 오 그렇지 야 야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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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섯번째 2만원 나이스 마지막 코인은 5만원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와 미쳤다 자 8번째 가면 7번째도 마던 와 미쳤는데 지금 찻 따따따따 따 마던 와 네이버 형님 따따따 마돋 와 네이버 형님 당신은 대체 나 왜 이렇게 잘 뽑냐 자 마지막에 이번에는 2만에다가 5만 코인 이번엔 뽑고만다 네이버의 야들 갑니다 5만 아 잠깐 5만은 5만 너무 5만하면 안 돼 5만원으로 해야 돼 5만원 이 뭔 개소리야 신중해라 6번이다 안 돼 아 여기까지 느낌 좋았는데 느낌 좋았는데 5만원 뭐였어 와 1번이었구나 하하하하 자 결국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우리 또 만만만 이렇게 됐고 와 진짜 빅니션 너무 감사합니다 미쳤다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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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네이버 매수 완료